자, 출발할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것은 지문을 읽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각색을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돼요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세법은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남자끼리 어릴 때 싸웁니다 코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 내가 친구 코피를 터틸었어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밥 살게 이게 세법이에요 이번엔 내가 터졌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가 쏴 세법에서는 미안하면 내가 낼게 세금을 안 미안하면 네 거니까 네가 내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볼게요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말은 뭐냐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 이걸 갖다가 개인이 사용하는 거야 그럼 누구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하냐, 미안하냐 그러면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연부라는 건 할부예요 할부 계약만 체결했으면 잔금을 치러 쓰면 매도인 매수인이 되죠 그런데 할부 계약만 맺었으니까 신분은 계약자 신분이 되는 거야 따라서 매도 계약자 그다음에 매수 계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계약자 신분이 이해가 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이거를 국가건대 무상으로 사용해 공짜로 사용해 내가 공짜로 사용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 공짜로 쓰면 미안한 거야 미안하면 내가 낼게 내가 누구야? 매수 계약자 내가 낸다는 얘기야 원래 국가건은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 그런데 내가 공짜로 쓰니까 미안해 내가 낼게 매수 계약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유료로 사용을 해 유료로 정당한 대가를 줬으면 나는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니까 내 니 거니까 니가 내 니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래서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면 매수 계약자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유료다 유료면 미안하지 않으니까 니가 내 니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겠죠 끝 이해가셔? 아니야, 또 하나 준비해놨어 요거에 될 때까지 요거에 판대 아직은 여기 교재 안 나왔습니다마는 미리 예고편이야 요번엔 거꾸로 개인 소유야 그럼 개인 소유는 당연히 재산세가 과세가 되겠죠 이거를 국가가 사용하는 거야 거꾸로 국가가 사용하는데 공짜로 사용을 해 그럼 국가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면 뭐라고 그래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원래 개인 소유는 과세란 말이야 근데 국가가 공짜로 쓰니까 미안해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돼?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자, 그런데 국가가 유료로 사용해서 대가를 줬으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니가 내 니가 개인이니까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말뜻이에 가나요? 그러니까 사용을 공짜로 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하니까 니가 내 니가 내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요거는 비과세 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데 교재는 지금 없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셔? 그러니까 막 지문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미안한지를 모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죠? 미안한 걸 잘 모르시나 봐 그 다음에 요게 나와요 채비지 보류지로 정했다 이게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에서 나오고 하는데 다른 과목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세법은 간단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어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용을 갑이 부담해야 돼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 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야 나 사업비용 없으니까 이 땅 필요하다며 가져가 통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돼 어? 알았어 다른 땅으로 줄게 그럼 환지가 되는 거고 야 잠깐 대기 그럼 보류지가 되는 거고 야 이 땅 팔아서 공사비 줘야 돼 그럼 채비지가 되는 거고 괜히 설명했다 세법은 채비지 보류지 다 필요 없어요 이 채비지로 잠깐 대기 보류지 야 이거 팔아서 공사비 줄 거야 채비지 이걸 누가 정하냐 이게 누가 정하냐 이게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거야 그럼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 왜 이 사람 명의로 이전해 줬으니까 해서 채비지 보류지로 정했다 아 이건 누가 정하냐 사업시행자 그럼 누가 세금 내느냐 사업시행자가 된다 끝 이렇게만 알아두셔요 채비지 보류지 다른 과목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뭐 딴 과목도 못하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건 지문에 뭐가 나오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건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어 없어졌어 이게 행방불명 이렇게 안 하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거는 소유자가 없어진 거야 그럼 소유자가 없어졌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 소유 토지도 같이 없어져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았어 자 갑이라는 사람 명의에 토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주소지에 가도 그런 인간 없대 주변에 찾아봐도 그런 인간 없대 소유자는 등기부상에 예로 돼 있는데 토지에 가도 없고 주소에 가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은 가도 재산은 있으니까 6월 1일 날 공무원이 갑 소유 토지에 가는 거야 가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고추농사 짓고 있어 반가워서 당신 갑이지? 노우 나는 의리예요 그럼 갑 받냐 못 받냐 주인 받냐 못 받냐 아 몇 년째 못 봤다 이거야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신상명세를 써가지고 사무실에 옵니다 그리고 전화 통지를 해줘야 돼 좀 전에 방문했던 공무원 누구입니다 원래 갑의 소유가 되는데 갑이 없어졌으니까 그 재산을 당신이 사용하니까 올해부터 재산세 고지서는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 내세요 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럼 을은 좋아요 나빠요 이러니까 우리 대화가 안 돼 이제 세법을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좋아가지고서 여러분 대출받아 내야 돼 왜 항상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내 재산도 인정해 주는 거고 이게 세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야 뭘 내라고 그러면 주머니 꽉 틀어 나 못 내 배째 바보 쪼다해요 이러면 정부가 나한테 내라고 요구했을 땐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어떡하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 그럼 그때부터 요 토지 소유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세금도 냈겠다 그 다음에 농약 열심히 처음엔 눈치 보고 요만큼만 짓고 있다가 점차 늘려집니다 전체를 이제 정부가 날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농약 싼 것도 영수증 갖다 놓고 중간중간 작물 재배한 거 사진도 찍어놓고 소명자료 만들어야 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해놓고 20년을 버티면 민법상의 CO 취득이 되는 거야 왜?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지 그런 다음에 15년까지는 아무 생각 안 들어 왜? 아니 주인 오면 돌려주지 뭐 15년까지네 15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밤에 악몽을 꺼여 주인이 내 땅인데 네가 왜 있어? 나가 이걸 매일 꾸는 거야 5년을 버티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19년 만에 나타났어 1년 남겨놓고 좋아요 나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대화 안 된다니까 그럼 그동안에 내가 세금 낸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게 있죠 고생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을 권리도 있으니까 그때는 관계없어요 아예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세금이라는 건 국가가 나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게 왜? 이제서 국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 좋잖아요 NG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자 공무원이 이제 올해부터 재산세 고지서 당신한테 보낼게요 꼭 내세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금방 달라지잖아 이거야 세금을 아는 만큼 내는 게 이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데도 그런 문의가 좀 들어와요 시험 볼 건 아닌데 세 번만 들으면 단과로 들으면 얼마냐 옛날부터 있어요 강남에서도 그랬어요 있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 게 제 반에는 몇 분씩이 계세요 내가 또 강의 잘하잖아요 얘도 잘 들고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계속 할 거야 내가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건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 거니까 즐기면서 하자 이게 그렇잖아 여기 오시면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동호회 모임이야 세법 즐기면서 하고 이해는 가잖아 그럼 됐지 인상 쓰면서 이해도 안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세법 어렵지 않고 암기할 필요도 없어 대신에 이런 것들 알아야죠 내라고 그러면 칼같이 내야 된다는 거 좀 전까지는 나빠요 하다가 금방 드니까 좋아요 이제 슬슬 알아가시는 거죠 그거야 귀속이 불분명했을 경우에는 사람은 없어졌어도 재산은 남아있다 이거야 그럼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 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이다 신탁 재산이다 신탁이다 그러면 믿고 관리를 맺기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샀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어 을에게 부탁을 했죠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야 을아 이거 3년만 관리해줘 수수료 넉넉히 줄게 신탁 계약이 맺어지면은 갑은 위탁자라고 얘기하고 을은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퇴근하면 집에 암탁이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건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위탁자 수탁자가 됐으면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의뢰명의로 해줍니다 이전등기 했지만 이건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야 소유자는 누구예요 위탁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신탁 재산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소유자가 세금 부담이 있어 자 취득하면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위탁자 재산세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수탁자였어 올해까지는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위탁자라는 얘기야 따라서 신탁 재산은 모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취득세 누가 내 위탁자 재산세 누가 내 위탁자 소유자니까 그 다음 종부세 누가 내야 돼 위탁자 양도소득세 누가 내 위탁자 그럼 수탁자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탁 재산이 작년까지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올해부터 개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올해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입 이건 뭐 보너스 수입하면 누가 세금 냅니까 수입하는 자 끝 끝 끝 마지막 9번은 내년도 22년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된 내용인데 추가된 내용인데 이것은 오늘 몰라도 됩니다 수입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가셔? 지문에 항상 힌트가 나와 자 교재를 보죠 자 466쪽에 보면 1번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자 1번 일반적이면 밑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2번 밑줄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두 번째 줄에 지분권자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거 있죠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본다? 균등 동그라미 3번은 체크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아까 다 설명 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2번 의제납세의무자는 1번 밑줄 공부상의 소유자는 기억 포인트 연습합니다 뭐부터 봐야 돼요? 매매 밑에 줄에 신고했대요 안했대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랬죠 그럼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면 돼? 매매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1번 더 니은 니은은 동그라미 종중재산 종중재산인데 밑에 줄에 신고했대요 안했대요? 신고 나 지금 놀랐어 소름 끼쳤어 신고했대요 안했대요? 그럼 안했대요? 이러면 됐잖아 어떤 착한 분이 아니하였을 때래요 좀 놀라지 않아요? 나 지금 등에 잠깐 소름 꽂혔어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신고했대요 안했대요? 안했대요? 이러면 되네 아니하였을 때래요 뭔가 좀 그분은 착한 분 같아 그렇죠? 나 잠깐 놀랐어 지금 자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의 소유자 2번 주된 상속자는 동그라미 상속 두 번째 줄 대답 잘해요 신고했대요 안했대요? 안했대요 그럼 누가 되죠? 주된 상속자 왼쪽에 2번 보죠 민법상 가장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돼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매수계약자 기억 동그라미 국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이나 동급입니다 국가만 공부해도 되겠죠? 국가와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밑줄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대 이 말은 공짜로 쓴다는 얘기죠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함은 내가 내게 내가 누가 되죠? 매수계약자 그 다음에 니은은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하고 4번의 밑줄 위탁자 위탁자는 밑줄 치세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다 누가 된다고 그랬죠? 위탁자 5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둘 넷 네 번째 줄에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했다 채비지 보류지로 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업시행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6번 밑줄 소유권 귀속이 불부명하다 그럼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동그라미 사용자 7번 수입하는 자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수입 수입하면 누가 내야 된다? 수입하는 자 끝 끝 끝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이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 됐어요? 그 다음 보죠 과세 표준 그 중에서 아까 한 가지만 볼까요? 466쪽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그거는 국가 걸 개인이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개인이 국가가 사용하는 거 아까 배웠죠? 국가가 사용하는 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나왔느냐 국가가 유료로 사용한대 국가가 개인 걸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네가 개인 소유니까 과세 비과세 다시 한 번 과세 비과세 과세죠 이게 시험에 올해 비과세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1년간 배웠는데 지금은 뭔 뜻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 번씩은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 표준이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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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과세 표준을 알아야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항상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취득세 신고할 때 신고가액이 되죠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에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이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 걸까 그렇지 바로 똑같이 재산세도 고지서 날라오잖아 고지서 날라오면 나 시가 표준액 갖고 계산한 거야 그런데 그런데 시가 표준액 끝 그런데 재산세만 낼 때는 시가 표준액 끝이야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죠 그럼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저항이 세겠지 그래서 달래려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이건 뭐냐 야 시장경기에 따라 공정하게 비율을 조정해 줄게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다음 주에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나와야 정답이야 이거 답 찾기 너무 쉬워요 곱하기가 없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냥 시가 표준액이 다 끝 이러면 틀린 거야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은 재산세나 다음 시간에 배울 종합부동산세나 곱하기가 있어야 정답이야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또는 비율 고정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아까 얘기했죠 농지와 주택은 싸다고 10% 더 쌉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 트니까 주택이 시험에 자주 나왔죠 그런데 올해는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 올해에는 올해에는 이게 나왔어요 올해에는 토지 이놈이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 뭐라고 나왔냐 토지다 그랬으면 과세 표준은 우리가 뭐라고 나왔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세 표준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가 된다 70% 주택은 몇 프로 가 된다 60% 가 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맞나 틀리나 보세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 이게 1번 지문에 나와서 오른 거 지문 이게 답이야 5초도 안 걸리잖아 근데 어쩔 거이나 이제 내년에 안 나올 거니까 그죠 요거 나오기 전엔 주택이 나왔었어요 주택이 4년 전에 나왔었나 그 다음에 올해 얘가 나온 거죠 주택이 70%로 틀리게 나왔었어 요번엔 옳은 지문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번 옳게 나왔다 그럼 앞으로 나올 땐 틀린 지문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얘가요 그리고 항상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틀리게 나올 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어 60이니까 70으로 나온 거예요 표정이 우짜라고 이런 표정이 앞으로 하다 보면 요령 생겨 따라서 과세 표준은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끝 되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마무리입니다 납세 절차가 나왔는데 하기 전에 간단히 볼까요 467조 03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2번 재산세 과세 표준 밑줄 토지와 주택 요렇게 나와 있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적용한다 70% 고 밑에 건축물 노우 주택으로 오타 나왔죠 요거는 몇 프로 60%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깎아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시가 표준액이 되더라 끝 요러면 되겠죠 이해가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세율이 나와 있는데 세율은 체크하세요 작년에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아주 쉽게 나왔는데 그거에 관한 것은 우리가 내년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괜히 안 나올 건데 물론 기본서 할 때는 다 빠짐없이 강일합니다 근데 입문 과정에서 숫자까지 이거 다 지금 보면 다 가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 다음에 471쪽에 마무리입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 나와 있죠 직접 볼게요 1번 과세기준일 밑줄 과세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있으면 올해 재산세네 없으면 안 내도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2번 밑줄 납부기간 이것도 시험의 단골 메뉴인데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자 한번 해보자 납부기간은 줄여서 납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납부기간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제가 개발해낸 거야 어떻게 개발했냐 재산세 고지서는 7월달 아니면 9월달이에요 고지서가 7월달 아니면 9월달이다 이건 여러분 재산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중요한 건 7월 9월 이빨 빠졌네 8월달은 고지서가 안 날라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장마철이야 항상 장마철 8월달은 장마철이야 이상해요 작년에 7월달이 장마였었는데 노노 세법은 무조건 장마가 8월이야 그럼 이 재산세라는 것 재산이라는 게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는 재산이다 그러면 미리 거둬 장마철하고 끄떡없어 그럼 천천히 거둬 이게 세금이에요 굉장히 유치하지 않아요 만들 때 그런 거야 야 이거 재산 없어질 거다 그럼 장마 되기 전에 미리 거둬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건축물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폭우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선박 배가 떠다니고 있다가 태풍 만나면 잠수함으로 바뀌겠죠 가라앉을 수 있어 항공기도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은 장마 되기 전에 걷자 그래서 7월달에 걷습니다 세법이 다 이런 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월달에 걷는다 그러면 아 1일부터 내지 아니에요 1일부터 15일까지는 고지기간이라고 해서 홍보기간이야 저 사거리에다 현수막으로 재산세 납부해 달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하잖아 1일부터 15일은 돈 안 받아 홍보기간이야 그럼 돈은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부기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납기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를 바보로 하는 문제가 있었어 자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다 우릴 바보로 알아요 근데도 걸려요 16일부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할 때 7월 9월 노 7월 16일부터 9월 16일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납부기간 이해가요? 그런데 땅 토지는 태풍이 나와도 끄떡없고 장마철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토지만 항상 튑니다 9월달에 토지만 그래서 토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나왔냐 9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놈이 토지야 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면 돼요 아주 쉽잖아요 항상 16일부터다 이때는 홍보기간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주택은 두 번에 나눠서 걷어요 부담 없으라고 2분의 1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걷고 2분의 1은 9월 16일에 걷습니다 두 번에 나눠 걷어 왜? 주택은 먹고 자는 공간이니까 부담이 있을까 봐 그런데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가 반반씩 내 또 한 번은 진짜 우리를 바보로 하는 문제가 있어 뭐냐면 두 가지면 돼 하나만 먼저 자 2분의 2분의 1 2분의 1 내죠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뭐 10만 원 10만 원 걷기 그러잖아 이럴 때는 한꺼번에 7월 달에 걷습니다 한꺼번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취득식이 날짜에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그렇지 주택은 7월 9월 두 번 걷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빨리 걷겠죠 7월 달에 이걸 갖다가 20만 원 이하면 9월 16일에 걷는다 한꺼번에 걷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릴 바보로 알죠? 우린 바보예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유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세법은요 그냥 심오한 문제가 나오는 건 몇 개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착각을 유도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국가고사인데 이런 거 그런데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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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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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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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반일학도 건졌으니까 이제 슬슬 내 뜻대로 돼가노만 그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반을 못 받았으니까 손해네요 아냐 반일학도 건졌잖냐 돌아서서 시구서요 반은 건졌네 이게 세금이에요 납부기간에 대한 것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주택은 두 번에 나눠내는데 혼자 두 번에 내 나머지는 한 번 7월 한 번 9월 주택만 두 번에 나눠내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조건이 있죠 얼마 이하일 때 그런데 여기서 난이도 최상짜리 설명해 줄게 난이도 최상 주택만 두 번에 나누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토집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한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문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두 번째 이후에 보는 거야 얘부터 보면 얘를 안 보면 무조건 100% 실수해 20만 원 아 나 이거 뒷다 잘해 2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어 맞아 나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발표 날 되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강조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두 번째 이후에 보는 거야 항상 물건부터 보는 거야 주택일 때만 한꺼번에 징수하는 거야 토지는 죽으나 사나 9월 달에 걷는 거고 제 말 이해가요? 이거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틀리고 나서 저한테 오면 100% 하는 얘기가 똑같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래서 오늘도 강조합니다 문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두 번째 이후에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출제자들은 숫자 갖고 장난을 장난 저렇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먼저 보면 거의 다 실수해요 그냥 이건 다 옳은 설명이고 이것만 토지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이의신청도 들어갈 수가 없어 틀린 사람은 스스로 자학을 해요 내가 미쳤지 저게 안 보였나 이걸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 숫자는 몇 번째 이후에 봐라 두 번째 이후에 무조건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문제에서 숫자 나오면 눈이 나도 모르게 숫자부터 가 이걸 출제자가 이용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수시부가 이런 것들은 요거죠 재산세 납부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아니면 9월이죠 그런데 이분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가 세 채가 있어 근데 고지서를 갖다가 두 개만 보냈어 하나가 누락됐죠 아이고 큰일 났네 기간이 올해 7월달 끝났으니까 내년 7월에 보내야 되겠다 노우 납기가 정해져 있어도 누락이 됐다든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내년 7월까지 내년 9월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수시로 걷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수시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시부가는 누락이 되거나 착오로 인해서 변경돼야 된다 그러면 내년 납기까지 기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무서운 말 수시부가하여야 할 사유 수시부가할 사유라는 게 험한 말이에요 뭐냐 잘 보세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다려줘요 다 7월 9월 내년까지 기다려줘 미안합니다 이분이 또 하면 안 되겠어요 미안해요 한 번 더 딴 분들은 다 괜찮아 그래서 7월 9월 기다려줘 근데 이분은 뭐냐 옛날에 띄어먹힌 경험자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소가 맨날 바뀌어 띄어먹힐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걷습니다 그걸 갖다가 띄어먹힐 이유가 있을 때 너무 말이 험악하잖아 그걸 순화해서 수시부가할 사유 이렇게 순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한다 이 말은 띄어먹힐 우려가 있는 사람은 지금 걷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수시부가가 그런 뜻이 된다 그 다음에 납세지 아까 배웠죠 지방세는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 오케이 이것도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어 봐요 내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가 돼 있어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그 임대 부동산이 어디에 있냐 일산에 부동산이 있어 주소지하고 소재지가 다르겠죠 이럴 경우에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냐 이거야 강남이에요? 일산이에요? 일산 임대 부동산 있는 곳 주소지는 관계 없잖아 이해 가셔? 내가 서울에 주소가 돼 있고 끝까지 하자고 부산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럼 재산세는 어디가 납세지가 돼? 부산이 되는 거야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지 주소지는 아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지방세는 이해 가셔? 그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보세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럼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계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요거는 재산세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똑같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계 시 10일 전까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5일 전까지 재산세는 작년에 종부세에서 나왔어 고지서가 오래 안 나왔어 그럼 내년 이후에는 납세 고지서 요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포기합니다 얼마 미만? 요걸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뭐냐 액수가 적으면 징수를 포기한다 이거야 말은 점잖쳐 적자 안 보겠다는 뜻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재산세는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계 시 며칠 전? 5일 전인데 이 고지서 한 장을 인쇄하면서부터 우편 발송할 때까지 들어간 돈이 2천 원이 든대요 얼마? 그런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1,500원 나왔어 그럼 1,500원 걷기 위해서 2,000원 비용 발생하죠 적자죠 이럴 때는 면제해 주는 거야 세금이 이렇게 아주 영악해요 적자 나는 건 포기한다는 얘기야 뜻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미만이면 2,000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까지 1,990원까지는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적자니까 여기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오죠 이게 단골이야 시험에는 딱 2,000원인 경우 징수한다 면제한다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딱 2,000원 왜? 대단한데요? 끝날 때 되면 제정신 돌아오셔 첫 시간 때 난해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거야 이게 세금의 무서운 성격이 나타난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전설 속의 본전칙이야 세금은 본전칙이 하겠다는 뜻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2,000원 받아서 쓰더라도 걷겠다는 얘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격이 우리 같으면 안 그렇잖아 이분한테 2,000원 받을 게 있어 근데 내가 이분한테 받기 위해서 비용이 2,000원 들어가 그럼 가요 안 가요 그냥 전화를 하고 다음에 만날 때 줘 이렇게 하잖아 세금은 악착같이 가요 2,000원 받고 그 다음에 2,000원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게 세금의 아주 유치하고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 2,000원 미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적자 난 보고 본전치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건 금전으로 납부하는데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도 있어 재산세만 이걸 물건납부 줄여서 뭐라 그런다 물납이라 얘기한다 물납은 천만원 초과할 때만 돼요 안 그러면 악용할 거 아니야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 야 나 재산세 세금 낼래 거스름돈 줘 그러니까 조건이 물건납부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 될 때 천만원 초과가 됐을 때 나머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납을 할 때 그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를 보느냐 얼마로 처리하느냐 시가에 시가 부동산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언제 시가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날 이게 시가가 얼마짜리냐 이걸로 가격을 매긴단 얘기예요 말 이해가시겠어요 어 요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가는 시가인데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야 무척이나 중요하죠 무척이나 중요해 근데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어요 올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 기준일 노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물납 허가일은 없어 과세 기준일이 되는 거죠 요렇게 틀린 지문으로 올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뭐냐 세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는데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두 번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요걸 두 번에 나눠낸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작년에 분납이 나왔어 올해 물납 잠깐 지문 하나 나왔어 그럼 내년에는 분할납부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물납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오케이 올해도 내가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분납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물납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간 했더니 물납이 나온 거예요 항상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납 제도가 있더라 요거 보셔 요것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올해 올해 세부담상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것도 요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나 착하지 않아요 미리 올해 나온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형광편하지 말라고 세부담의 상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은 뭐냐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인데 다음 시간에 또 배워요 세부담의 상한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작년에 납부한 것 중에 요기까지만 상한선이다 더 많이 나와도 낼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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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가 작년까지 산 거예요 집값이 많이 뛰었어 그렇지만 상한선이 있으니까 초과되는 건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뭐가 되느냐 첫째 토지와 건축물은 150%가 상한선이야 상한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2021년도 납부세액이 있어 얼마? 100만 원 2022년에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납부세액이 아니에요 계산만 한 거지 요게 500만 원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 토지 토지 쓰기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 냈어 근데 올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하니까 500만 원 나왔어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올해 500만 원 냈으면 황당하잖아 다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전년도 납부한 것 중에 150%까지만 내면 돼 그러면 100만 원에 100분의 150 150% 큰일났네 계산문제 많이 나와서 그러면 150만 원만 내면 돼 얘는 안 내도 돼요 이게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계산문제 없어요 숫자만 나오지 토지와 건축물은 작년에 납부한 것 중에 150%만 내면 돼 초과되는 건 안 내도 돼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가지가 있어 가격에 따라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은 세 부담 상한이 어떻게 된다 낮어 예를 들어서 3억이야 6억이야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게 3억이야 3억 초과 6억이야 머리 아파 3억이야 6억이야 6억 초과 105 110 130 주택은 150%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주택은 150%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3억 이하 6억 이하 9억 이하 이렇게 나왔죠 105 110 130 이거는 여러분 입장으로 먼저 공부해도 되죠 여러분 집이 6억짜리다 그러면 세 부담 상한이 110이야 말 이해가요? 어 105 110 130 그런데 작년에 이게 나왔어 올해 올해 뭐가 나오냐 6억 원 이렇게 나왔어 6억 원이면 100분의 얼마가 된다 110 끝 이게 올해 나온 지문입니다 세 부담 상한은 여기까지 해서 얘가 내년엔 나올 가능성이 없죠 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부담 상한이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 두 가지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부담 상한 오늘 재산세 배워서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또 배웁니다 그때 한 번 더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끝 끝 끝 자 그럼 교재 밑줄 쳐야 되겠죠 자 납세 절차 빨리 볼까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납부기관은 박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토지는 9월 16일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끝 오른쪽에 1번 주택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면 7월 16일부터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시 2분 밑줄 맞추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뒤로 넘어가 납세지 납세지는 1번 토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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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죠 오케이 하나 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해볼까요 이거예요 하나 용어가 좀 헷갈릴까봐 여기 보세요 버스가 가다가 중간중간 서잖아 중간중간 서는데 뭐라고 그래요 정거장 노 정류장 그죠 그 다음에 기차가 가다가 잠깐 잠깐 서는 건 뭐라고 그래요 정거장 비행기가 날라다니다가 잠깐 서는 곳 엔진 끄면 그냥 추락하니까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정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번 항공기에 정치장 소재지라고 나왔죠 궁금하실까봐 오늘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버스가 가다가 잠깐 쓰는 곳을 정류장 기차가 가다가 잠깐 쓰는 곳 정거장 비행기가 가다가 잠깐 쓰는 곳 정치장 이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야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질문할 때 버스가 가다가 잠깐 쓰는 곳 뭐라고 그러죠 터미널 환장하는 거 기차가 가다가 잠깐 쓰는 곳 플랫폼 이러면 골차 푼 거 저는 항상 대화 나누면서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뭔가 맞아야 되는 거죠 징수 방법은 1번 보통 징수 보통 징수 니은 니은은 두 번째 줄에 납세고지서부터 밑줄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3번 소액징수면제는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한다 안한다 5번 양과로 1번에 물납 물납은 첫째 줄에 천만원 초과 거기까지만 오늘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할납부는 250만원 초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6번 세부담상안은 1번에 밑줄 토지 건축물은 백분의 얼마 150 주택이다 그러면 가격에 따라 다르죠 밑줄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이 말뜻 이 말뜻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3억이야 6억이야 6억 초과 105 110 130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은 내밀어둬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에 관한 것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에 대한 구분 그것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서 설명할 겁니다 나머지 형태는 다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재산세가 이론상으로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해는 좀 가셔 다음 시간에 예고편은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하고 그 다음 소득세법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마무리를 간단히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조세에 대한 것을 입문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건 뭐 다다음주에 얘기해야 될 거지만 오늘와도 이해가는 거 있어요 항상 와서 뭐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쟁취해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즐겁게 하고 인강도 좋지만은 현장강의 들으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같이 대화 나누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우리가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지방세법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국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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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